2023년 9월 4일 월요일 새벽잠원 사람은 행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잘하게 되고 발달된다. 사람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발달하듯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발달된다. 사람은 행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잘하게 되고 발달된다. 생각은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다. 생각은 생각으로 행동한다. 생각은 어떤 것을 생각만 해놓았어도 행한 것이다. 생각해 놓은 것을 그냥 놓아두면 없어진다. 기록하여 저장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일하게 하느냐. 마음이 생각을 하게 하여 원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도 하지만 눈으로 보여줘야 그 본 것을 생각한다. 생각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여서 생각도 하지만 원하는 것을 각종으로 보여주면 생각이 생각을 하게 된다. 영의 세계에서 영들이 말해주든지 보여주면 생각이 거기에 해당되게 생각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쪽 생각을 하게 된다. 육의 눈이 보는 대로 다르듯 생각의 눈이 생각하는 대로 다르다. 인간은 생각도 단순하고 행동도 단순하다. 인간의 생각이 단순하니 단순하게 행하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메시아를 믿어도 단순하게 믿고 행한다. 너는 내가 항상 도와서 잘 되니 그 대신 늘 기도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너는 잘 되고 형통하게 해놓았으니 그러므로 낙심 말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충성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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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